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책이 많아요? 2번 주스를 마셔요? 주스를 마셔요? 3번 언제 친구를 만나요? 4번 집에 어떻게 가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6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여기 김밥 하나 하고 라면 하나 주세요. 여기 김밥 하나 하고 라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9번 사장님 안에 계세요? 지금 회의실에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 안에 계세요? 지금 회의실에 계세요. 10번 손님, 뭘 찾으세요? 사전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뭘 찾으세요? 사전은 어디에 있어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이 아파트에 살아요? 네, 5층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아파트에 살아요? 네, 5층에 살아요. 네, 5층에 살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형제가 있어요? 네,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형제가 있어요? 네,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네, 동생이 한 명 있어요. Hey, 형저聞 네, 동생이 한 명илась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뭘 신을 거예요? 구두를 신을 거예요 수미 씨, 내일 쇼핑하러 갈까요? 좋아요. 2시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내일 쇼핑하러 갈까요? 좋아요. 2시에 만나요. 1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비도 올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비도 올 것 같아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저거 우리 가방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거 우리 가방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그럼 이 바지를 한 번 입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이 바지를 한 번 입어 보세요. 아니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전능 passe is not입니다. 네. 枕. 다 就편이. 아. 감사합니다.